무섭다. 1 2 3! 1 2 3! 아우 진짜. 근데 이 정도는 잡수가 나와야 되나? 힘겨진 않았으면 잡수 알려면. 멧뜨려 쟤도 기대. 자, 둘, 셋! アハハ アッハ アッハ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고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독특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의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N 금토드라마 더 K2는 9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첫 방송합니다 TVN TV10 지금 우리 시절 TVN